야 엄청 큰거 잡으신 지금 소감이 어떠세요 사장님 아 기분 좋지요 예 아주 기분 좋습니다 우와 사진 하나만 찍을게요 사진 한번만 찍을게요 우와 어떻게 이렇게 큰 걸 꽁지랑 어디있어 꽁지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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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엄청 큰거 잡으신 지금 소감이 어떠세요 사장님 아 기분 좋지요 예 아주 기분 좋습니다 월척 많이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장님 예 감사합니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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